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들어서 부쩍 아주 활발한 SNS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몰이를 하면서 정유라 씨 본인을 비롯해서 어머니인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해졌던 무재막지한 린치적인 언론 공격도 가해자들의 선동, 선전에 대해서 해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을 겨냥해서 반지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사건들 그걸 하나 둘씩 끄집어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라 씨가 공유한 사진은 2017년 당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신의 두 살 아들을 언론이 촬영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두 살밖에 안 된 아들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모가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두 살 아이 지금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고 껴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뭔가 장난감 같은 것을 쥐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모에 의해서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여기 많은 인천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들인데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반지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최근에 자기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요일 아침에 평산마을의 조용한 평화월을 깨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지성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반지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침사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진행됐던 술을 앞세워가지고 일방주로 밀어붙이고 폭주했던 그들의 말하자면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한 일방통행 이걸 반지성이라고 비판했는데 그걸 그대로 되돌려가지고 문재인이 썼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이게 바로 반지성이 아닌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유라 씨가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장면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20세 정유라 씨가 이렇게 수갑까지 채이고 언론에 공개가 됐던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이 이런 장면이 있나? 그러니까 정유라는 조민에 관해서 조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혹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혹한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어머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이런 폭력과 같은 상황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마구 마녀사냥식으로 보도를 했던 그 행태들 검찰에 포트라인을 씌워가지고 망신을 주고 했던 상황들 이게 바로 반지성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변호사인 문재인에 대해서 반지성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사자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확성기로만 한 번만 물어봐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확성기로 국민교육 현장들을 포함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문재인 시세 5년 동안에 저질러졌던 여러 가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교육 현장만 알려주지 말고 정유라 아들이 이렇게 두 살베기 아들까지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 사진 이게 바로 반지성의 상징이 아닌가 한번 물어봐달라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내 편만 인권이고 내 편만 국민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제 아들은 사람도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메고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 문재인 정권에 적폐몰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재수 국권기무사 사령관도 그렇고 변창훈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변창훈 검사가 과거 사건을 수사했다고 그런데 변창훈 검사 아침 일찍 들여닥쳐서 압수수석했는데 그때의 변창훈 검사댁에 청소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들여닥쳐서 압수수석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충격.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정권에서 애들 앞에 청소년들 앞에 마구 들여닥쳐가지고 이 서류 저거 자료를 끄집어내는 과정에 그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봤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만 우리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당했던 이 많은 적폐몰이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갔던 사람들 박찬주 유권대장 공간병 갑질했다고 해서 막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유권별 4개짜리를 그렇게 포트라인에 쇼하기도 했고 조양우 대한항공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질이라고 하면서 거의 매일 9시 뉴스에 톱뉴스로 중계방송하듯이 조양우 회장의 일가의 갑질, 딸 갑질, 아버지 갑질, 어머니 갑질을 골라가서 결국은 대한항공의 경영권도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래서 저 미국에서 하늘 품고 돌아가시게 됐다. 거기에 비하면 조국이 당했던 거 그거 조족지열이 아닌가? 그렇게 도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는 17일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대서 제 아들 인생도 힘들 것 같다는 분들 제 아들 카메라로 두들겨 맞을 땐 가만히 계시더니 언제부터 걱정을 했다고 가정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제 정신은 아니다. 지난 6년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다. 안 미치면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상황들 그걸 그동안 말 못하고 가슴 속에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이때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서서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려나고 과거 시절에 대한 심판약에 나오니까 지금 당했던 걸 하나 둘씩 이렇게 써디 쓴 뿐이 같은 것을 끄집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당연히 제 정신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정신이겠는가?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실제 받고 있던 의욕보다 의욕이 하나라면 당했던 그 백, 천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한 가정과 한 인생 자체를 난도질 해놓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6년간 소중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걸 둔으로 지켜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미치면 사람인가? 허위 사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촛불 들고 시위하면서 그때 당시에 KBS, MBC, SBS, 살구시 모든 언론들이 9시 뉴스, 8시 뉴스, 토업뉴스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이름만 들어가면 토업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주천모다 뉴스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거 정유라 친엄마가 박근혜다. 그리고 정윤회하고 미래를 즐겼다. 구설을 했다. 인신공양을 했다. 얼굴에 수술을 했다. 비아그라를 갖다 놨다. 온갖 걸 가지고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걸 보고 정유라는 안 미치는 사람인가? 허위 사실에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프레임이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리라는 논쟁으로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적대설 온갖 걸 가지고 허위 사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정권을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가 사람을 구속시키고 표현의 자유가 악마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그러면서 정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해서 억울하신 의원님 있으면 말 좀 해보라. 제보자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만인가? 제보자가 있긴 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자한테 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정유라 씨는 특히 안민석을 겨냥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원님들 의원직 내려놓으실 때까지 계속 글 올리고 쫓아다니면서 저런 사람 뽑아도 되느냐? 하고 시위나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비자금 찾아오라는 요구에 안 의원님이 답을 안 하시는데 김동연 후보님이 대답 좀 해주시라. 같은 동민본부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동연하고 안민석은 같은 선대본부를 꾸려서 지금 안민석이가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유라 씨가 그동안 가슴에 묻어놨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게 정유라에게만 가능한가? 정유라 하면 아무 공격해도 되는 건가? 정유라는 두 살짜리 애에도 공격해도 되었고 개인 사생활까지 입어도 괜찮고 모든 걸 공격해도 괜찮고 조민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다시 되돌아보아서 국정농단사건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질러졌던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있던 온갖 왜곡 조작 보도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